자 10월이 되면 오는 10월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정말 기대됩니다 많이 기대고 가슴도 두근두근합니다 왜 10월이냐 아마 여러분 보셨지만 지금 이 선거법 위반 사건 이재명의 결심공판이 9월 7일 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10월 초에 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재판부가 9월 30일 날 위중교사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결심공판을 9월 30일 날 하겠다 그러면 대략 한 달 이내에 선고가 나게 돼 있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10월 달에 운명의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잔인한 10월 달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잔인한 달이 4월에서 10월로 바뀌었네요 그것도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10월 달로 바뀌었는데 정말 그 두 개 사건 중에 하나라도 선고가 나버리면 아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일극 체제 이건 상당한 균열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김두관 의원이 공식 출사표는 아닌데 출마 의지를 밝히면서 출마의 변 이런 걸 했는데 이게 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가 이제 이 민주당이 민주당 다양성이 있어야 될 이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1인 정당 4당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됐느냐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에다 반하는 그런 어떤 반동적인 흐름 아니냐 김대중 대통령이 1997년 12월 그때 당선돼서 98년부터 5년 동안 집권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또 노무현 5년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는 거 퇴행하는 거 아닙니까 퇴행 퇴행과 반동의 역사다 지금 그때보다도 못하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 오늘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막중한 책임을 거슬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제왕적 당대표 1인 정당화로 민주주의 파괴병을 키움으로써 국민의 염려와 실망 또한 커지고 있다 화해와 통합 연대와 연합을 지향했던 김대중 정신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던 노무현 정신도 민주당에서 흔적도 없이 실종된 지 오래다 지금 우리가 이 오염원을 제거하고 야 세게 이야기했네요 소독하고 치료하지 않는 채 그대로 간다면 민주당 붕괴는 칠흑 같은 밤의 번개불을 보는 보듯 명확하다 저 김두관의 당대표 출마는 눈에 뻔히 보이는 민주당의 붕괴를 온몸으로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야 여기 오염원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세요 오염원 소독하고 치료한다 오염원이 누구겠어요 그 바이러스 제 입으로는 말 안 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수송당할까 봐 제 입으로는 말하지 않겠는데 뭐 그분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게 예사롭지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게 김두관의 의미 있는 특별 물론 이제 김두관이 지죠 지는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재작년에 2년 전에 77.77%를 얻어왔고 그때 박용진 파이널 간 게 박용진하고 강훈식인가요 박용진하고만 아마 갔을 거예요 뭐 하여간 그렇게 77.77%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이후 일극체제가 아주 노골화돼서 그냥 비명행사 친명행제 공천을 해서 쫙 다 깔아놓고 더민주혁신회의가 한청년파들이 이제 민주당의 최대 개파가 되고 이랬는데 이번에 이재명이 특별히 77.77% 밑으로 내려가면 이건 엄청난 충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요 지금 이 김두관의 출마를 에이 뭐 대지도 않았는데 나아가고 뭐 하고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이게요 어떠한 이 상황이 있을 때 콕 찔러주는 바늘 하나가 있어요 풍선도요 바늘 하나 콕 찌르면 빵 터지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상황이 그렇다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재명이 혼자 다 지배하고 막 일극체제고 뭐 이재명 조금만 반대하면 가서 그냥 확 패고 수박이다 그러고 지금 뭐 보십시오 저기 누굽니까 곽상은 같은 경우도 기권만 해도 그냥 어디다 대고 지금 기권이야 네가 지금 공천 줬더니 역시 뭐 어쩌고 저쩌고 완전히 때려와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정말 이 거의 뿅맞은 사람처럼 지금 이재명과 그 일당들이 지금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민주당에도요 그래도 양심적인 분들이 꽤 있어요 밑에 밑밥에 많이 있습니다 자 친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입이 없어서 말을 안 할까요 아니죠 기회를 보는 거죠 기회를 보고서 다들 참고 있는 꾹꾹꾹 수모를 참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누군가 바늘로 하나 콕 찔러주면 저는 폭판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김두관의 출마를 지금 박지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출마하지 마라 이게 큰일 난다 왜냐 이재명 이거 혹시 이거 저거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김두관의 어떤 이런 출마가 물론 뭐 당선은 어렵겠지만 그러나 이들 세력이 결집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명분을 저는 분명히 제공해 줄 거다 최근에 친문 세력 중에서 이제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인사들이 맥주 모임을 치맥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 100명이 참가했어요 그런 것도 심상치 않고 조금 있으면 김경수가 귀국합니다 그것도 한 심상치 않아요 어쨌건 저는 지금 상황을 보면 이 김두관의 어떤 이게 작은 나비 짓이지만 김두관의 출마가 그냥 어떤 우리가 그냥 무시해도 되는 나비 짓이지만 나비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어떤 지점에 가서는 폭풍화 될 수 있는 나비 효과 저는 이 김두관의 출마가 나비 효과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그 개연성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두관이 어느 정도 아까 우리 현종님 표현으로는 겉으로 표현하지는 못지만 속으로 꾹꾹 쟁여두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잘 이끌어내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77.77%니까 이 김두관이 24% 이상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재명의 일극체제의 균열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그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4% 이거는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리고요 여러분도 우리 국민의힘 지금 당내 경선을 보셨지만 일단 선거라는 건 시작되면 이건 예측할 수가 없어요 선거라는 게 그래서 재미있습니다 이게 어느 방향으로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김두관 입장도 맨날 연설하면서 이재명 대표 잘하고 계십니다 데리고 나가셔야 되면 이야기만 할까요? 아니죠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의 지금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이런 주장들을 강력하게 할 겁니다 그런 개딜들이 그냥 입에 거품 물고 난리 나겠죠 이제 뭐 때려죽이라고 어쩌라 어쩌라 뭐 난리 나겠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박수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선거라는 게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제가 볼 때는 아마 굉장히 긴장하고 이 선거를 치르지 않을까 왜냐 김두관의 효과가 제가 말씀드렸던 나비 효과가 만약에 되어버리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도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당은 이제 10월이 하나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재명 일극체제가 쭉 우상향하다가 이제 우하향하는 그런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렇다면 정치는 상대성의 게임이기 때문에 이때 이번 전당대회를 잘 이런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지만 이런 우여곡절을 지금 겪고 있지만 잘 그래도 수습을 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을 하고 뭔가 새로운 비전과 전략 하에서 이 우상향 곡선을 만들어낸다면 이제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국회의석수 에서는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기싸움이라든가 실제 어떤 작용하는 힘의 관계에 있어서는 결코 밀리지 않는 그런 게 될 수가 있다. 왜 이 리더라는 게 리더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쪽은 이제 굉장히 미래지향적 그다음에 진취적이고 우상향하는 그런 리더십이고 저기는 이제 변곡점을 통과해 가지고 이제 해가 가득 찼으니까 이제 달이 이제 보름달하고 기운은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라면 그쪽에 저쪽에 민주당의 175석과 국민의힘의 108석이요 숫자상으로는 적을 수 있지만 적을 수 있지만 이거는 충분히 해볼 만한 게임이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상만사요. 세홍지마입니다. 잘 나갈 것 같아도요. 어떤 시점 가서는 결국은 또 고꾸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끝에 가면 이 비정상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은 또 뒤집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지금 저렇게 정말 미친 사람처럼 하는 이 폭주가 결국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보기 좋지 않고 저런 것이 자꾸 진행이 되면 결국 민주당도 어떠면 뒤집어질 수 있는 저는 그런 상황들 충분히 예견된다라는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다음 주제로 이야기할 게 바로 민주당이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걸 뭐